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과목입니다. 여섯 번째, 건설안전기술입니다. 기계와 건설은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해야 되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아시죠? 조금 더 관심 갖고 또 신경 써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부터 하겠습니다. 강관비계조립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비계의 종류 중에서는 강관비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통나무비계가 있었고요. 또 강관비계라 하면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분류하는 거나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혼란이 덜 생깁니다. 강관비계라는 것은 재료로 가지고 구분했을 때에 우리가 강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강관비계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시면 돼요. 일단 털 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관비계가 있고 시스템 비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강관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게 쉐파이프입니다. 쉐파이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털은 조립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털을 조립해서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관이라는 것은 강관. 강관을 한 개씩 가져와서 호딘자다 그러죠. 하나씩 가져와서 조립하는 겁니다. 볼트나 클램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견고하게 쪼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는 게 단관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비계는 단관비계로 해놓은 전체가 조립형으로 들어갑니다. 털 비계처럼 하나의 털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 전체가 조립형으로 들어가는 최신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스템은. 그런데 시스템 비계도 강관을 이용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단관비계를 단관비계라고도 하고 간혹 강관비계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관비계라 그러면 단관비계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털 비계는 강관이지만 털 비계라고 불러야 되고 시스템 비계도 강관이지만 시스템 비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여기서 강관비계를 조립한다 하는 얘기는 단관비계를 조립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되죠. 지상 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서만 사용한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4층과 12m 하면 한계층을 보통 3m로 잡거든요. 그러면 3, 4, 12에서 12m라 이런 얘기인데 통나무 비계에 관련된 얘기다. 통나무 비계는 경고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4층 이상 작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4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높이 기준으로 12m 이하로 제한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놓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교차 가세로 보강을 해야 되고 외줄비계, 상줄비계,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엄 또는 버팀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관비계는 이거 이외에도 띠장이라든가 장선이라든가 비계 기둥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비계 기둥도 1.5, 1.8 또는 장선 방향은 1.5m 또 최상부로부터 아래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몇 미터? 31미터까지 측정해서 31미터 아래쪽은 두 개의 강관을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더 중요한 또 사항들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비계 중에서는 강관비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통나무 비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02번 성강기 강선의 과다감기를 방지하는 장치는 그랬습니다. 과다감기 하는 게 우리말로 좀 풀어가지고 해놨는데 좀 색다르다 그렇죠? 참 좋은 뜻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권과를 방지한다 이런 뜻이죠. 권과가 아니라 감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과방지장치입니다. 권과라는 말을 넣으면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우리말로 풀어서 과다하게 감기는 걸 방지한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좀 쉽게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들이 보시면 됩니다. 권과방지장치. 2번이 답이 됩니다. 103번 다음 중 방망에 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방망의 신축성, 제조자명, 제존연을 재봉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하죠. 그렇죠? 여기서 신축성에 관한 것은 사실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데 이 기회에 방망 표시에 관한 사항들을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조자명. 잘못하면 제조자명을 답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망은 제조자, 제존연을 재봉치수, 그물코, 심품 밑에 방망의 강도가 들어갑니다. 신축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문제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 두시면 다음에 또 맞출 수가 있고 다음에 확률적인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좀 낮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부두 암벽 하역 작업하는 장소. 암벽의 선을 따라서 통로를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90cm다. 그렇죠? 부두 암벽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통로 그러면 90cm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과거의 90cm는 뭡니까? 캐틀, 호프, 피터 이런 데서 전락, 전도에 의해서 화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울타리를 설치하죠. 그 울타리의 높이도 뭡니까? 90cm였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 90cm 가는 게 캐틀, 호프, 피터 가는 거기에서도 90cm라는 게 나왔었고 지금 부두 암벽에서도 90cm가 나옵니다. 통로를 설치할 때는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나머지 내용은 특별하게 문제에서 나올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 90cm가 가장 필기 문제로 출제하기는 좀 좋고 나올 가능성도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씩 보여주신 것 같아요. nagy-la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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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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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